오백의 시간? 어우... 뭐지? 어? 되게 옛날 카세트다! 진짜? 그러네요. 이거 어디서 구했지? 아, 녹음을 하는 거구나. 진짜 오랜만에... 근데 저기다 목소리를 담아서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전달하는 거죠. 오우...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... 오늘은 좀 그런... 뭔가 감정을 느낀 게 되게 오랜만이었고 되게 설레였던 것 같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... 부끄럽다. 와... 아, 녹음 시작하겠습니다. 흠... 좋은 밤 보내세요. 두 분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... 근데... 본인 우편함에 아무것도 없으면... 어? 그거 생각 못 했다. 그러네! 누구나 하나씩 와 있는 게 아니구나. 그거 생각 못 했다.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.